안녕하세요 또 본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니님께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지니님은 개별구매 7,000원치와 지니님인스 3,000원치 제가 저번에 올린거 구매해주셨구요. 이렇게 덤이랑 쿠폰 2장이 들어갑니다. 택배로 구매를 해주셨고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영상을 올렸던 이런 지니님인스가 들어갑니다. 그때 지니님인스 30장에 3,000원으로 올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니님께서 구매를 해주신게 들어갑니다. 그때 도안을 공개해서 이 영상에서 따로 공개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으로 개별구매하신거 7,000원치 볼 뿐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니님께서는 이 B 네임택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무려 이렇게 5세트나 구매를 해주셨고 모두 DG라서 엄청 사용하시기 좋아가지고 이것도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세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나뭇값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거는 꼰돌이 수수 한세트와 그 다음 이번 신상 토끼파자마 수수에서 이렇게 수수 2종류까지 총 이렇게 개별구매 7,000원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덤이 들어가는데 먼저 개별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 궁수수수 한세트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세트 더 챙겨드렸구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원래 들어가는 이런 덤 이렇게 떡웨익스와 이렇게 두무송들 이렇게 N장식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 쿠폰 이렇게 2장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니님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예쁘게 포장해서 택배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매 감사해요. 안녕.